비킬러 특강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기프태랑 고수경입니다. 자, 선생님이 올해 새로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가 바로 비킬러 특강인데 제목을 잘 보시면 그냥 비킬러가 아니라 뭐죠? 스피드, 알겠죠? 스피드, 비킬러, 유형 특강이야. 스피드도 중요한 단어고 비킬러도 물론 중요한 단어고 유형 특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이 강의를 선생님이 왜 만들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. 봐봐. 이게 시험 보면 알겠지만 3월 학교나 봤잖아. 그러면 첫 번째 모의사를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, 이게 엄청 또 잘 본 친구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라면 야, 내가 지금 개념이 다 돼 있나? 개념이 혹시 개념을 다 끝냈다고 쳤을 때, 알겠죠? 개념 한 바퀴 돌았는데 나름 열심히 복습됐지만 혹시 내가 빠진 개념이 있나? 아니면 개념이 개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이르지? 뭐 이럴 수 있잖아,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19번과 20번은 킬러 문제예요. 근데 문제는 이거를 풀려면 이거를 만약에 한 문항당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풀려고 하면 알겠죠? 여기까지 몇 분에 달려와야 되겠어요? 20분에 달려와야 되겠죠, 그렇죠? 20번까지 와야 되는 거야. 18번까지 푸는데 한 20분. 그러려면 이 앞 페이지, 1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 시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문제 풀 때 쭉 풀어나가다가 딱 나오면, 문제 딱 나오면 아, 이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. 그래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야.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라는 거지.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고? 보면서 아,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이 시간 안에 올 수 있어요. 근데 뭐 도는 건 뭐냐면 쭉 가다가 엥? 이건 뭐야? 이렇게 되는 거야. 또 쭉 가다가 이건 또 이건 뭐야?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화학을 주장창한 건 아니잖아, 사실은.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대부분 완전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한 거예요. 잘 보면 유형이라는 게 중요하죠. 동의원소가 있다?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. 양론도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. 다 문제마다 유형화돼 있어. 그 유형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시민 수업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스피드가 아니고, 알겠죠? 자, 이거는 시민 한 예상으로 한 12강 정도에서 바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3번 학평 끝나고 나는 개념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시 한 번 하자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. 개념을 어떻게 언제 다시 하니?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. 자기가 어느 쪽 개념이 약한지를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. 그거를 선생님이 스피드하게 진행하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걸 이해를 못했다. 그럼 그쪽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. 알겠죠? 선생님이랑 쭉 따라오고 있다. 그러면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은 여러분이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.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아, 이거를 싹싹싹 정리해가면서 여기를 마무리하는 거야. 개념적으로는. 그 다음에 유형을 보는 거거든. 그러니까 필기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, 편리하다는 말과 오케이? 효과적이라는 말은 다를 수 있잖아. 그쵸? 선생님이 책에 다 넣어줘서 눈으로 쭉 읽으면 다 그럴싸해 보이거든. 되게 편리하죠. 하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. 오케이? 여러분, 직접 다 써. 실제로 써봐. 못 쓰면 개념이 없는 거야. 개념이 날라간 거야. 증발하신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직접 필기를 해가면서 보면 아, 내가 어느 정도의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오케이? 필기 좀 열심히 하시고요. 자, 그럼 주제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 몰고사 20문항인데 19번, 20번 킬러 빼고 나머지 18개가 나올 건데 18개 중에서도 하나는 양적 계산이 또 있어요. 양적 계산이 두 문제가 나오잖아. 하나는 거의 1번 페이지, 5번에 주로 나와요. 9, 6월 평가원, 9월 평가원, 수능, 2번, 3월 교육청에서 5번에 나왔었죠. 5번에 나오는 것 또한 우리가 개념에서 했었죠. 근데 그것도 양적 계산이니까 그거 빼면 17문제가 남아. 17문제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.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해줘야 돼. 왜냐하면 화학과 우리 생활, 나일론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죠? 여러분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화적정은 넣지 않았어요. 중화적정은 그냥 몇 개의 유역, 문제안 좀 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? 첫 번째, 원자의 구성입자. 거의 100% 추진은 아니지만 거의 나오는 유형이죠. 동의원소. 여기 네모 친 건 B킬러 중에서도 나름의 준킬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다음에 동의원소도 두 가지가 있거든. 뭐가 있냐면 이게 존재비 문제가 있어요. 존재비 유형이 있고 몇 대 몇 대면 존재한다. 평균 내라고 이런 게 있잖아.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양론 문제가 있어요. 동의원소랑 양론을 섞은 거죠. 양성자, 중성자, 전자 이런 개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이걸 나눠서 좀 볼 거고요. 그다음 오비탈과 양자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?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고 전자배치 외울 게 있겠죠? 다 외우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. 주기율 이거는 조금 그래도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다음 이용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는 뭐 이건 주로 보호 모델로 나오는 파트가 되겠고 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정리 그다음에 분자 모양 여기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되느냐 분자를 그릴 수 없어. 그럼 모르는 거야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? NOF를 못 그려 NOF를 못 그리면 못 풀지 당연히. 그렇죠? 근데 이게 분자 모양 문제는 누군지만 알면 그릴 수 있어. 근데 시험 문제가 다 어떻게 나오지? XYZ거든. XYZ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. 그다음에 줌킬러죠. 기체 화학 양론 이거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 트렌드거든 이게 이게 주로 몇 번에 나오죠 여러분? 주로 17번이나 아니면 18번에 주로 나옵니다. 실제 시험에서. 이번 3월 학평에서도 17번에 나섰죠 아마. 아마 작년 수능에서는 18번에 나섰어요. 근데 이게 위에 건 주로 양론에 대한 물리량 분석이라는 표가 되겠고요. 이거는 실린더 유형이 된 이거는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줌킬러니까. 농도에 대한 풀이 그렇죠? 자 그다음 이거는 가벼운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고 이거 또한 간단합니다. 연량계 계산도 물론 간단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정답률이 막 높진 않아요. 이거는 조금 음식향으로 써야 될 것 같고 개수 맞추는 거 이거 개수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. 여기서 늘 얘기하잖아요. 시험 문제를 풀면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주요 틀리면 안 되는 거냐면 왜 틀렸다 뭔 얘기냐면 주기율 같은 것들은 어떤 자료에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. 자료가 엄청 복잡하면 사실 헷갈릴 수 있지. 그죠? 요즘엔 주기율에서 많이 힘을 뺐거든. 그래서 별로 요즘에 많이 틀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이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거든. 매번 정해진 루틴으로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.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. 오케이? 이런 게 틀리면 이런 건 기본이고 그죠? 그 다음에 농도 이런 걸 틀리면 고득점에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분자 모양이라는 것들은 자꾸 자꾸 외워 점점 외워올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실력은 좋아질 거고요. 그리고 동위원소 그래서 킬러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요즘엔 동위원소보단 사실은 이쪽이 더 중킬러에 가깝거든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빠르게 선생님이랑 유형별로 한번 정리하는 게 바로 비킬러 특강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이랑 약속하게 있죠. 올해 비킬러 모유고사를 하겠다고 할 거예요. 할 거고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비킬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.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. 라고 생각했거든.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고 아주 짧고 임팩트한 강의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킬러 특강과 비킬러를 동시에 개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학생마다 다르잖아. 지금 비킬러가 더 중요해. 이 친구는 그럼 비킬러를 먼저 하셔야죠. 남들이 킬러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나는 시간적 여유가 닿지 있어.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? 비킬러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뒤에서 비킬러 모사 하면 반드시 제한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게끔 갑시다. 알겠죠?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고요. 여러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